뉴스타트의 근강 뉴스타트의 근강, 뭐라 그랬죠? 뉴스타트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유전자의 회복은 결국 뜻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누구의 뜻이 최고예요? 잊어버리셨어요? 창조주의 뜻. 이 창조주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곧 진선미입니다. 진선미가 우리의 뇌로 들어오면 뭐가 바뀐다? 뇌파가 바뀐다. 뇌파가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된다. 알파파가 신경을 타고 퍼져나가면서 뭐가 된다? 생체전자파가 된다. 그래서 이 알파파가 신경을 타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밀착해서 오래, 자주 사용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뇌종양 걸려요.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까지 완전히 인정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사선도 결국 전자파입니다.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것도 나쁜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직접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체전자파는 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뇌파는 뜻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 뜻은, 제일 좋은 뜻은 우리 유전자를 만들고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전자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사랑이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었다면 그럼 무엇부터 존재해야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전기가 있어야죠. 전기가 없는데 누군가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 면들어 봐야 못써요. 그러니까 이 사랑, 생기라는 것이 존재해야만 그 생기로만 조절될 수 있는 유전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 책에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쉽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으면 전자제품은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뜻, 생기, 그 사랑이 존재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주인공은 창조주에요. 그 창조주가 혼자서는 심심해서 못 살 것이오.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줄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것은 있으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해야만 창조주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창조주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하도록 그리고 계속 그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는 결국 누구한테 유익한 거예요? 창조주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사랑을 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야 자기 자신의 존재도 유익해진다. 그게 자리 이타 자리. 그렇죠? 상대방을 이루게 할 때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뉴스타트의 근간이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유전자는 이걸 다 대체해야 되겠다. 여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런데 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은 창조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좋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어요? 나쁜 뜻도 있어요. 좋은 뜻은 창조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쁜 뜻은 뭐가 나쁜 뜻이에요? 진선미가 좋은 뜻이라면 뭐가 나쁜 뜻이에요? 진실의 반대는 나쁜 뜻이죠. 그렇죠?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죠. 미의 반대는 뭐예요? 더러움이죠. 더럽고, 아니고 없고, 메시껀보다.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진선미가 바로 생기의 본질이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속였다? 그래서 내가 깜빡 속은 줄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야, 이 자식이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기가 막히지. 왜? 진실이 기의 본질인데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면 아,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거짓말이라니 생기가 막혀 안 막혀? 그래서 꽉 막히면서 유전자가 팍 꺼집니다. 즉각적으로 꺼집니다. 조건반사적으로 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하구나. 참 선하다. 그러면 그 선 속에 있는 힘, 생기가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켜는데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정말 악하구나. 아마 최근에 한국 사람들 유전자 많이 꺼졌을 거예요.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죠. 범국민적으로 아주 건강에 참 안 좋은 그 몇 개월이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언제는 건강에 참 좋았을까? 대한민국 국민. 2002년 월드컵 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있다는 게 참 건강에 좋아요. 국민 건강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야! 한 골 넣었다. 그럼 그거 기쁘잖아요. 그런게 좋은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다.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이런 거 할 때 유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 불쾌해지죠. 엔돌핀 유전자 다 꺼져 버리니까. 즐겁지 않죠. 기쁘지 않죠. 어떤 분은 막 잠도 못 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진선미 아! 너무너무 더럽다. 아니 곱다.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그래서 유전자 꺼지는 것은 왜 꺼져요? 생기가 막혀 버려요. 그러니까 진실이 생기의 본질인데 거짓이 들어오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힌다고요. 그러면 유전자가 생기를 받지 못해서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기가 막혀 라는 말이 나오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죽겠다가 따라 나오지. 왜 죽겠다 해요? 유전자가 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다 실제로는 알고 있는 얘기에요. 제가 이거를 더 정리를 해 가지고 확실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생기의 반대, 생기를 막아주는 그런 기를 우리가 사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꺼서 우리를 죽이려는 그런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생기라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어요? 우리의 뇌파를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뇌파는 에너지 아니에요. 뇌파도 전자파이기 때문에 전기에너지에요. 그러니까 뇌파라는 전기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키려면 그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역시 무엇을 해야 돼? 에너지라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 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파라는 것은 전기에너지고 전기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리적 에너지. 그런데 이 생기, 이 뜻, 뜻 에너지, 뜻 속에 있는 에너지는 이게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 이런 것을 영적, 정신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 또는 정신력이 무엇보다 더 강해요? 물리적인 에너지보다 더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말이 한마디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정신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는 여기에 사기, 여기는 생기 이 사기라는 영적 에너지도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사기, 또는 사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만있죠? 그래서 사기 사, 여사스럽다,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기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친해요? 무속인들하고 친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속인들도 여러분, 거기서는 무속 사회에서는 그냥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이 무속인으로 들어왔다. 그럴 때 뭐라 불러요? 입신했다. 입신. 입신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무당이, 무당이 작두를 탈 수 있습니다. 작두 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작두 날을 이렇게 갈아서 거기에 종이를 다 갖다 대면, 면도 날에 종이를 싹 자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 놓고, 무당이 어떻게 해요? 그거 올라갑니다. 그래도 발이 안 배요. 왜 그렇게? 발이 안 배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당의 체중에 따른 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그러세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체중이 있죠. 그래도 예수님의 가지신 영적 에너지가 그 체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저도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자, 그럼 나를 똑바로 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시하는 한 예수님이 그 영적 에너지를 줘서 베드로의 몸에 미치는 중력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런 물리를 그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 이러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여러분의 투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만 주시하고 착하면 물에 안 빠져요. 아시겠죠? 왜?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보호할 테니까. 베타파로부터 보호할 테니까. 파도로부터 보호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제일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통증이 생길 때에요. 그러면 통증이 아파요. 그러면 암이 악화된다는 말은 그러면 이제 물에 빠져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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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을 하시다가 통증이 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냐면 여러분의 T세포가 그 안에 유전자가 점점 켜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유전자가 다 꺼져 있으면 T세포가 암세포하고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웁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 T세포가 더 활발해져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하다 보면 싸워요. 싸우다 보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기다 보면 아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아프다고 해서 다 큰일 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안 하다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다가 나빠지면 그것은 그 문제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켜졌으면 켜졌지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확실히 좋은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우리는 죽어가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는 생기 다시 살려주는 다시 싱싱하게 살려주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영적 에너지는 여기 생기가 있고 사기가 있듯이 영적 에너지는 좋은 아주 영적 에너지는 거룩한 영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영적 에너지를 이런 영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좋은 영, 고룩한 영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생기를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조주가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뭐를 부르느냐? 생기를 부르느냐?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면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대로. 참 과학적이죠. 그래서 성령. 이쪽에는 성령이 있고 이 사기, 우리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영어는 무슨 영어로 부르면 될까? 그것이 바로 악령이다. 이 성령, 악령의 이 구분은 우리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참 구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을 우리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책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오기 전까지 성령이란 말이 없었을까요? 우리 조상들도 정신적 에너지, 어떤 영적 에너지에 좋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이 귀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기분 나쁘다. 그렇죠? 생기가 돈다.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귀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내가 좋은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면 내 몸에 항상 알파파가 흘러요. 그래서 그게 알파파라는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생체 전자파는 내 몸 안에서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전자파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외부로 이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옛날 인도 사람들은 그런 내 생체 전자파가 이렇게 바깥으로 몸 외부로 퍼져나오는 것을 오라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오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전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신비로운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라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저 오라를 기라고 불렀기도 했고 그래서 좋은 오라, 나쁜 오라 이 몸에서 나가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면 아주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주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 분위기가 참 좋지? 분위기라는 것은 한정된 공간 안에 미치는 에너지를 분위기라고 해요. 이 강당 안의 분위기가 좋지? 그 말은 이 강당 안에는 참 좋은 알파파가 여러분 몸에서도 알파파가 나오고 있고 제 몸에서도 알파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파로 가득한 이런 공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잘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과학적입니다. 아주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라, 우리 몸에서 풍겨 나오는 생체 전자파 알파파냐 베타파냐 이것을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막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눈치가 빠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체 전자파를 가장 예민하게 잘 느끼는 사람들이 아기들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아주 싫어하죠. 난 아기들 싫어. 울어 쌌어. 시끄러워. 귀찮아.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아기 그러면 아 난 싫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집인 이제 손자가 새로 태어났다고 난리가 나서 다 좋아하고 있어. 근데 그 집 아기한테 무관심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는 아기가 싫지만 그래도 인사삼아 어떻게 아이고 이뻐라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아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아기는 울어요. 당신 생체 전자파가 뭐예요? 영 아니야. 또 누가 잘 알아요? 강아지들 기막히게 합니다. 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걔를 좀 이뻐해 주는게 인사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뻐구나. 이뻐하는 척 하지 마. 나 다 안다고.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런게 둔해져요. 형식적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참 천국이라는 데는 이 오라가 어떻게 해요? 이 생체 전자파가 다 알파파만 있는 데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깐 거기서는 병 걸릴 이유가 없죠. 진선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이런 환경이 가장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지적합한 그런 환경입니다. 뉴스타트는 외부적 환경도 물론이지만 이 내면적 환경을 아주 놀랍게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의 회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뜻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성령을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령을 뭐라 그랬냐. 성령은 조금 있다 하고 성령의 반대 악령을 한국에서는 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잡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뭐라고 불렀어요? 잡신이 넣어주는 마음, 생각, 느낌. 잡념. 쓸데없는 잡념. 이 잡신들이 내 내 팔을 베타파로 바꿔. 아시겠죠? 그 잡신이 세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까마파가 돼요. 너무너무 악해.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건 강력한 잡신. 강력한 사기. 잡신. 잡신의 반대말은 뭐게? 여러분 다 알아요. 알아. 잡신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것도 신입니다. 신은 신이야. 잡신이 아니고 무슨 신? 이렇게까지 해도 여러분이 몰라요. 다 아는다.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 그래서 여러분 정신 할 때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아세요? 바르증 아닙니다. 바르증 아니에요. 바르증 아니고 무슨 신이냐면 아주 귀한 자예요. 정신이에요. 신은 신인데 잡신이 아닌 무슨 신이라? 정신이라.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러면 저 정신이라는 것이 보통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신 그러면 정신 있다 없다 를 그냥 의식이 있다 없다 라는 걸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의식이 있는 사람도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의식이 있어. 이거 밥 먹고 왔다 갔다 해도 저 자식이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 정신 나갔다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 저 사람이 죽어서 기절해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정신 없다 라는 말은 저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잡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거짓말하고 사람 속이고 그렇죠? 선을 추구하는 대신에 악한 일을 더 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손해를 끼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아주 잡생각만 하고 잡념에 사로잡힌 그래서 잡생각대로만 사는 사람 그런 여자를 무선년이라고 불러? 잡년이라고 부른다. 그게 남자면 뭐라 불러요? 잡념이라고 부른다. 그 남녀 공룡이면 뭐야? 잡것돌이라고 부른다. 그런 사람들은 잡신의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자기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꺼가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정신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는 아! 저게 정신없이 살더니 이제 요즘 와서 보니까 뭐예요? 정신이 좀 들었네. 정신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들어오면 아! 이제 저 사람은 뭐예요? 진선미를 진실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선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라는 뜻으로 정신을 차렸다. 정신이 들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요즘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릴 일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일부러 어디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되면 볶짐을 등에 쥐고 어떻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지고 산길을 가서 다른 지방에 갔다 와야 되고 그럴 때 가는 도중에 험한 산에서 뭐예요?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사실 인생이라는 험한 길을 가다 보니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 호랑이 이름이 뭐예요? 암 암암골 호랑이야.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암이라는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왜? 왜 만난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호랑이한테 덜컥 물린 거예요. 이때 정신없이 살다가 호랑이한테 물렸다면 그 호랑이는 언제 도망가 버려요? 정신만 차리면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이란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많이 씁니다. 이 정신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안 들어오면 성령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신은 신인데 신이죠.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에요? 정한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정한 신 이 정자가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죠. 이 정자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자가 저도 옛날에 잘 몰랐습니다. 저 정자가 정미소 할 때 정자입니다. 정미소. 정미한다는 게 뭐예요? 그 투박한 쌀이나 이런 걸 어떻게 아주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정미소에서 가루도 만듭니다. 그래서 가루가 좋은 가루일수록 어떤 가루예요? 아주 부드러운 그 부드러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찧지어야 돼. 찧는데 어떻게 찧어야 돼? 정성들여서 찧어야 돼. 그래서 저 정자에는 부드럽다, 곱다 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정성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정자는 정결할 정 깨끗할 정 그 다음에는 아주 총명하다 뛰어나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제일 훈련 잘 받고 제일 전쟁 잘 치는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그래? 정의 부대라고 그러죠. 그 정자 쪽 저 정자가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좋은 뜻은 그냥 다 끌어모아 놓은 뜻이에요. 정한 신 신은 신인데 여기 보면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다.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그런 신이다. 가장 깨끗한 신이다.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좋은 건 다 가졌어.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정신 정신이라고 부르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정신님이라고 부르기 그래서 정신님 정신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잡신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잡신놈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환경을 결정해 주는 것은 정신님이 들어오든가 뭐예요? 잡신놈들이 들어오든가 그것을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악령을 선택할 것인가 성령은 사랑은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이고 악령은 사랑은 사랑인데 뭐예요? 조건적이야. 조건적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 이기심 욕심이 나면 그런 걸 우리가 뭣도 모르고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 신자는 영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영자 보면 참 재밌어요. 영자 이건 무슨 자예요? 비우 성령은 뭐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땅을 적셔주면 어떻게 돼? 씨앗이 움트고 그렇죠? 좋은 식물이 자라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 로아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다 고루고루 내린다.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내려주신다. 그래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은 영이다. 그래서 비 비도 성령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입구가 세 개야 여기 입 입 입이 세 개라는 말은 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만 있는 삼위 일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참 이 한자가 성경적 뜻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거 빼고 안에 사람인자 빼고 이건 뭐예요? 공 공은 일한다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해? 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빛처럼 생기를 빛처럼 내리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 혹은 정신적 에너지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이 성령의 뜻이 있고 악령의 뜻이 있고 정신적 정신적 뜻이 있고 잡신적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잡신적 뜻은 철저히 뭐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경쟁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러나 성령적 정신적 뜻은 어떤 뜻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속에 진선미가 정신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뜻과 성령의 뜻은 가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책이라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안 들어와도 그 진리 그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신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 크! 부드러워요.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정성스러워야 안정성스러워요? 그 며칠기를 다 조절해서 우리 유전자 하나를 정성스럽게 돌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님 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부드러운 신이고 정성들이시는 신이고 가장 선하고 부드럽고 그런 신이다. 그렇겠죠.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고 그 성령은 생기를 주고 그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시는 악령이고 기를 막히게 해서 유전자를 끄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뭐예요? 빼앗겼다. 희한한 말이 다 있어. 저도 영어를 조금 하는 편이지만 영어에는 이런 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신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을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정신이 올바르다. 정신을 놓는다. 그래서 희망을 아주 포기하는 때는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좀 힘들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꼭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정신줄을 꼭 붙들고 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신이 흔들린다. 그래서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정신 차리고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뭐가 된다. 정신없이 처먹는다. 과식이 돼. 과식이 되면 꼭 후회하죠. 그렇죠. 뉴스타트에는 절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 잡수시고 적당히 운동하셔야 돼. 아시겠죠. 운동 욕심을 부려서 과도하게 운동을 해버리면 운동이 과해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밥 잘 수 없을 때 밥 뜰 때부터 여러분 욕심이 나서 많이 뜨려고 하면 누군가가 말려 안 말려요? 말리지. 상구야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저는 그 말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또 먹다 보면 뭐라 그래요? 상구야 여기 적당하다. 냉기더라도 이제 그만 먹어. 그런데 결국 그것도 다 처먹고 말아요. 그러면 꼭 후회해요 안 해요? 그때 수저를 놓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들어도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리를 타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 맞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절제해야 돼 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시겠죠? 여기 우리 우리 이명일 선생 가남도 싹 나버리고 유전자가 다 켜져서 무조건적 사랑 생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참 이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쌍 분야에서 탁월한 분입니다. 몸집은 작아도 몇사람 문제없이 해치운여요. 그런데 멱살을 잡고 막 해도 감정의 절제를 절절해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화가 더 나는데 참으세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거 뭐예요? 벌써 나가서 그 사람 저쪽에 나가 떨어져 있을 텐데 절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그래서 우리 임선생님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시겠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멱살 놓고 잡고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비행신 같은 무슨 박사 이상구 박사가 들어와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상구 박사가 욕하니까 이게 안되겠더라 그래서 으악 하는데 경찰차가 온 거야 클럽 뻔했죠. 그래서 보세요.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고 절제해라. 정신 차리고 뭐예요? 꼭꼭 씹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국 먹고 씹는 집행이 정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절제하고 조절하게 한다는 개념이 있어. 그래서 정신없이 먹으면 잡신 대로 시킨대로 먹으면 어떻게 해? 막 차 먹어? 막 마셔도 되고? 네. 크아 그러니까 여러분 잡신의 지배를 받으면 절제도 필요 없고 술도 마시고, 과식, 폭식하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여성들이 폭식하잖아요. 정신없이 먹어요. 먹고 또 어떻게 해? 또 막 개요. 손가락 넣어서. 이게 잡신들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시면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정신님이 들어오면 잡신은 나가요. 그렇게 되면 점점 여러분의 마음에 절제가 생겨요. 그리고 막 잡신들이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베타파 아니야? 그 잡념. 그러니까 이 베타파가 뇌를 지배하면 맨날 나쁜 생각만 한다고 미워 죽겠다.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잡념들을 벗어나시려면 무엇이, 뭐를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이 들어야 돼. 그래서 정신님,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막을 수 있게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우울증, 모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는 우울증을 치유시킬 수가 없어. 약은 그때그때 그 약 먹은 약효가 뭐예요? 한 4시간, 6시간 그동안만 좀 차분해지지. 약효가 떨어지면 더러워. 잡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원인이 뭐예요? 잡신놈들이란 말이에요. 그 잡신과 나를 위하여 싸워줄 수 있고 그 잡신들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정신님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이래서 여러분이 유전자의학을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결국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생기를 줘서 우리를 지배하던 사기를 어떻게 몰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쪽을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이쪽을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둠을 우울증 환자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이 없어져야만 우울증이 없어져. 어둠이 없어져야만 공황장애가 없어져요.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와야 돼. 어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빛을 환히 비춰주면 어느 어둠은 뭐예요?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정신 차리는,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이 뉴스타트고. 어둠을 무엇으로 바꿔줘요? 빛으로. 그래서 이 빛.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그러잖아요. 아름다우면 그 빛나요? 안 나요? 빛이 나요. 진선미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을 우리가 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면의 환경이 어두울 때 유전자는 꺼진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시고 선을 배우시고 아름다움을 깨달아 가시면 여러분의 어두웠던 내면이 점점 어떻게? 이렇게 빛으로 차고, 그래서 광명, 밝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정신님이라. 나는 부드러운 하나님이야. 거친 하나님이 아니야. 정성스러운 하나님이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유전자를 조절, 매칠기를 조절하고 유전자를 조절해 줘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신님, 그런 성령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점점 저는 뉴스타트를 깊이 깨달아갈수록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귀라는 것과 상당히 길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은 신도 종류가 있다. 그렇죠? 잡신 남들이 있고 정신님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장 존경한 학자가 두 분 계시죠? 어느 분, 어느 분이에요? 이율곡, 이황, 태계 그 두 분이 최고의 학자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이게 다 제 책에 있어요. 같은 학문은 무슨 학이라 그래요? 성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성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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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무슨 학이라 불러요? 이 이 그 다음에 여기 학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무슨 자가? 이와 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뭐게? 진리 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이 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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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곡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제가 하는 이 그분들이 유전자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똥찬 강의는 못했어도 강의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왜? 기는 무엇을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진리다. 그 진리 속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게 멋진 얘기입니다. 지금 저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진리 속에 힘이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랑까지는 안 갔어. 그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이 이와 기 결국 기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로부터 기가 나와. 그래서 이 택의 이 황 선생님은 이와 기가 있을 때 이를 더 중요시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기가 사실은 하나다. 그런 주장을 이기 이론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많은 성의학자들은 이하고 기는 다른 것이다. 그건 이기 이원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택의 선생님은 이와 기는 뭐예요? 같은 것이다. 그런데 주된 것은 무엇이다? 이다. 그래서 주기론이라고 불러요. 주리론. 이가 주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율곡 선생님은 이태계 선생님하고 의견은 조금 달랐어요. 이 율곡 선생님은 주기론. 기가. 그래서 두 분이 항상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면서도 아주 친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쟁을 해도 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두 분 다 도를 터서 그래. 도 터지 않는 사람들은 논쟁하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뉴스타트의 원리는 이상구 박사 혼자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리학적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결국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게 세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는 거를 사실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은 뭐예요? 영어로서도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삼위일체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 그리고 우리 한방에서 한방에서 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방은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당길 때부터 한방에서 귀 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귀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 가르치는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귀의 소통이 안 돼서 병 걸린다. 맞아요. 뉴스타디 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방에서 몰랐던 게 뭡니까? 유전자와 귀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이론은 맞죠? 결국 우리 몸에는 기가 우리가 기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를 받은 누구로부터 기를 받는 거예요? 정신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진선미로부터 기를 받잖아. 사랑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옛날 요즘은 그런 사람은 별로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산에 가면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이런 큰 나무 붙들고 뭐예요? 왜 그래요? 뭐 받느라고 기받느라고 그거는 못생긴 나무한테 가서는 안 그래요. 어떤 나무? 가능하면 크고 와 정말 멋있네 그러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그 나무에 아름다움이 가진 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나무가 기라는 거라 그게 우상 이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기가 아니고 그 나무를 아름답게 키워주신 뭐예요? 키 크도록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나무의 무엇으로부터? 아름다움으로부터 그래서 진짜 기를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부터 아 이쁘잖아요. 그렇죠? 하 이뻐요. 그렇죠? 하 이쁘다 그러면 우리가 이쁘다 하 음 향기도 어쩌면 이렇게 좋아할 때 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왜? 이건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창조했어? 기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향기도 만들고 이것 조금이라도 합시다. 그래도 안 죽을 테니까 그래서 기의 본질은 진선미, 사랑이지 나무가 기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숭배하지 마라. 그거를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뭐예요?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그 위대한 힘이야. 생기라는 살아있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 한방은 기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거를 현대의학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유전자를 연구하다 보면 기가 없으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유전자 자체가 기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성경도 헐고로 만들어져 있는 죽은 인간에게 뭐를 부르노니? 생기. 그 생기를 부르논다면 그 사랑을 부르논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이 그 헐고로 만들어서 지금 아무 유전자도 작동하지 않고 있던 그 상태에서 유전자를 팍팍팍 켜주면 그 사람이 살아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기가 많이 막힐수록 유전자는 자꾸 꺼지고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한방이 몰랐던 것은 뭐예요? 유전자를 몰랐던 거라.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이 안 돼. 그래서 기가 뭐냐고 한방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한방 선생님들이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세포 한 개 한 개 속에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다. 그 유전자를 켜주고 조절해서 우리 세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에너지가 기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우리 현대의학도 유전자의 자세한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1980년도 들어와서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2010년이 됐어야 뭐예요? 유전자는 변한단 말이야.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다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은 유전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데 이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의 존재를 지금 뻔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래서 현대의학은 지금 아주 곤란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기라는 게 있구나. 이 생기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되면 현대의학은 자기들이 뭐예요? 우리만 과학적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생기라는 게 있네, 기라는 게 있네. 이렇게 되면 현대의학이 과학적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타터는 그 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그 한방의 기, 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현대의학, 첨단 유전자의학을 통해서 유전자는 기에 의하여 뭐예요?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할 때 이런 학문을 뭐라 그래요? 이런 것을 융합의학이라고 그럽니다. 융합. 그러니까 한방과 뭐예요? 현대의학을 융합을 시켰다. 유전자의학과 기의학을 융합시켰는 것이 바로 뉴스타터지. 이 뉴스타터가 무슨 지시한 대체의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기요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연요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뉴스타터는 무슨 자연요법, 시기요법 뭐 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기분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터는 첨단적 한방의 기, 사상과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그 유전자의 첨단 유전자의학을 융합하니까 이런 놀라운 뉴스타터 의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첨단 유전자의학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확신을 가지시고 두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요 한방에서 그 기라는 사상이 기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5000년 전에 중국에서 그 당시는 황제, 요순 이런 황제 시대인데 그때 제일 전쟁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맨날 전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황제들이 하는 일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느냐 요거는 황제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는 표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요즘은 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될까 그래서 농업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농사를 잘 하려면 뭐를 또 연구해야 돼 날씨 천기를 그런 분야로 아주 우리 사람 백성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야만 연구를 했다고요. 그래서 똑똑한 백성들을 뽑아서 그 분야를 취미 있는 분야에 따라서 이 학자들이 궁에서 궁이 뭐냐면 연구소들이 하다. 궁이 연구소가 된 우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우리 조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세종대왕 때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뭐예요? 학자들을 다 모아서 연구하겠어요. 그래서 천문학도 연구하고 날씨도 연구하고 궁이 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집현전이 뭐예요? 집현이 뭐예요? 현자들, 현명한 학자들을 모집한 곳이 집현전이에요. 그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하기가 참 세종대왕은 멋떨어진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중국에 5천년 전에. 그때 건강에 대해서 연구할 사람. 그래서 이제 황제는 어떻게 했냐면 황제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연구결과를 황제한테 보고해요. 학자들이. 그럼 황제가 아 그렇구나. 그래. 듣고 황제의 의견도 제시하고 연구 방향을 이렇게 해보지. 그렇죠. 이런 시대였어요. 참 아름다운 시대였겠죠. 그런데 그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귀를 알아내서 그 시대에 그래서 배하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귀입니다. 그래서 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한방 선생님들한테 요새에도 그분들이 귀의 문제라고 하지만 건강 문제는 귀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막상 선생님 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 귀라는 것이 여러분들은요. 지금 귀에 대하여 아주 첨단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 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대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힘인데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인데 그것은 그 힘은 아는 데서 나옵니다. 무엇을 아는 데서 진리를 아는 데 그 진리 속에 힘이 있는 힘이고 선 속에 있는 힘이며 그것은 아름다움 속에 있는 힘입니다. 이 진선미를 합하면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기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느 한의과 대학 출신보다 지금부터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귀에 대해서는 딱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귀가 하는 일이 유전자의 조체죠. 그 유전자들은 배웠잖아요. 이래가지고 병 안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정말 집중하느냐 진선미에 집중하느냐 베도라가 누구에게 집중했듯이 예수님에게 집중했대요. 그것이 바로 생기에 집중 진선미에 집중 무조건적 사랑에 집중할대요. 그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집에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모두 알파파로 유지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제 내경 책이 있는데 황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문편이 그랬죠? 소문은 학자들하고 황제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소문합니다. 소문편에 보면 기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황제 내경 속에 보면 태시천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하늘의 태초의 큰 시작 무엇의 시작? 하늘의 시작 그것이 바로 거기에 기 얘기가 나오는데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뉴스타트들을 깨달았던 학자가 있었어요. 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로부터 태초의 하늘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기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정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시는 겁니까?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더 확실하고 더 여러분을 즐겁게 할수록 여러분의 진리의 영어로부터 나오는 이 생기가 여러분의 내파를 알파파로 해주시고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해서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죠? 우후 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무엇에만 집중하자.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창조주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정신만 체리면 암이라는 호랑이는 문제 뭐예요? 없다. 이렇게